수비 걸고 팔! 이런 공이 위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아예 안 잡히죠. 그래서 이런 공은 아예 아래로 들어가야죠. 멈추고 셋! 봐봐요. 크로스 옆에 날 때 어떻게? 셔틀보다 옆에 있어요. 셔틀이 있으면은 라켓이 더 옆에 있어야 하는데 셔틀이 같은 위치에 있잖아. 그렇죠? 1, 2, 1. 이거 봐. 항상 내가 수비를 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빨리 치는 라켓을 더 빨리 와요. 그래서 1, 2, 3. 계속 다음 것까지 준비가 돼야 돼요. 코스! 코스! 아 코스가 여기군요. 찬스 볼! 찬스 볼! 왜 여기로 했대? 왜 여기 놔둬?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앞에! 둘! 그렇지! 하나! 둘! 셋! 셋! 다시 뒤로 천천히 여유있게! 수비 걸고 팔! 이런 공! 이런 공이 위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아예 안 잡히죠. 그래서 이런 공은 아예 아래로 들어가야죠. 아래.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아래로 와야 돼. 아래로. 그렇다시. 완전히 아래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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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준비! 하나! 둘! 이거 뭐야? 이거 찬스 볼 준 거예요? 다시! 다시! 하나! 멈춰! 둘! 멈추고! 셋! 봐봐요. 코스 옆에 날 때 어떻게 해? 셔틀보다 옆에 있어요. 셔틀이 있으면 라켓이 더 옆에 있어야 하는데 셔틀이 같은 위치에 있잖아. 그렇죠? 준비! 시작! 셔틀보다 어떻게 해? 옆으로! 오! 좋아 좋아. 셔틀보다 어디로? 옆으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길 앉을 거예요. 거길 앉을 거예요.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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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다 했나요? 한 줄 했나? 요? 오케이 오케이. 준비! 하나! 둘! 셋! 셋! 쭉! 쭉! 뒤로! 하나! 둘! 하나! 둘! 한 번만 있는거 아니에요? 그렇지 끝내 다 뒤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찬스 볼 찬스 볼 나이스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찬스 볼 다섯 나이스 하나 둘 셋 넷 걸고 걸고 점프하면 안돼 이런거 그렇지 서서 쳐 서서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백으로 백으로 이거 뭐에요? 자 준비 만들어야 돼요 공 보면서 그렇지 내가 칠 곳이 어디인지 보면서 천천히 그렇지 여유있게 하나 둘 크로스야필 해봐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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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 크로스야필 그렇지 그렇지 연결 하나 푸싱 끝내요 그렇지 뒤로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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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고 스매싱 스매싱 나이스 준비 준비 올쿼트 힘들죠? 괜찮아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왜 안 뛰어 왜 안 뛰어? 다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어깨 열고 걸고 고고 코스 봐야돼 코스 그렇지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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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가 여기군요 아 대박이에요 자 이제 반쿼트 아무거나에요 반쿼트 아무거나 준비 하나 둘 하나 근데 수비 반쿼트에요 수비 반쿼트 클리어 수비 리시브 밖에 없어요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멈춰야지 항상 그렇지 준비 자세의 라켓이 이렇게 돼있죠 항상 배꼽지 키고 배꼽지 키고 하나 둘 수비 수비 자세 다치고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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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왼발 오른발 리시브 밖에 없어 리시브 리시브가 뭐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봐 하나 둘 이거 봐 항상 내가 수비를 잘했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내가 빨리 치는 만큼 더 빨리 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계속 다음 것까지 준비가 돼야 돼요 자 한쪽은 반대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왼발 오른발 그럴 수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양발 보여요 둘 셋 뒤로, 뒤로, 뒤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왼발 출발! 그렇지, 가 아니에요 다시 앞으로 보내, 앞으로 그렇지 위로 보내는 찬스 볼 만들어주는 거고 앞으로 때려야 돼요, 앞으로 그렇지 자, 바꿔주세요 자, 방코트 수비예요 클리어, 수비, 리시브 밖에 없어요 방코트 안 먹어 자,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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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앞에 리시브 항상 미리 움직이면 안 돼 미리 움직이면 안 돼,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올리고, 하나, 둘, 셋 나이스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셋 정확하게 보고 그렇지 하나, 둘, 나가서 하나, 둘, 셋 앞에까지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앞에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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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이스 이제 공격밖에 없어요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셋 네, 셋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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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하나, 둘 하나, 앞에 옳지 상대방 파트너가 앞에 만약에 노터치하면은 스매싱 때리고도 중간공 잡아줘요 준비 스매싱하고 앞쪽에도 봐줘요 하나, 둘 하나, 다시 뒤로 때리고, 때리고, 멈춰, 걸고 그렇지 반대 미, 시작 이건 뭐야? 다시 하나 둘 셋, 보고, 나 보고 둘 쭉, 팔 앞으로 팔 먼저 앞으로 팔 먼저 앞으로 다시 준비 팔 먼저 앞으로 팔 먼저 앞으로 더 세워서 크로스 에어핀 할 때 앞으로 가면 안되고 내 쪽으로 친다 생각하는 느낌이 와야 1절로 갈 수 있어요 준비 내 쪽으로 친다 생각하고 손목 더 보내요 아웃 내도 되니까 더 크로스 아웃 내도 되니까 더 길게 하나 더 크로스 찬스 볼 찬스 볼 왜 여기로 했대 왜 여기 놔두고 잘했어요 바꿔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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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